8호 태풍 도라로 수정될 현재까지는 허리케인도라에 대하여 유럽,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예측 시뮬레이션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7호 태풍가는 현재 도쿄 난남동쪽 약 9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43hPa,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94km, 105노트의 SSHS 카테고리 4등급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태풍입니다.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그리고 독일기상청 모두 7호 태풍간에 대하여 15일 화요일 일본 오사카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간에 대한 예상질로는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4일 월요일 오사카 상륙, 미국기상청은 14일 월요일 도쿄 상륙이었으나 오늘 8월 12일 토요일부터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기상청 모두 일치되는 상륙지역은 일본 오사카입니다. 8호 태풍 도라 소식입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쪽으로 3,700km 떨어져 있는 웨이크섬을 지나서 서쪽으로 성큼. 다가선 허리케인 도라는 오늘 오전 중에 날짜 변경선을 넘으면서 8호 태풍 도라로 변경되겠지만 현재 8호 태풍 도라 주변 해양은 연직시어가 높습니다. 태풍은 수납성 저기압이고 자멸이 에너지 원천이어서 연직시어가 높으면 자멸이 소산되면서 태풍이 발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열대폭풍 등급 아래로 약화하며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